그러면 이제 신라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신라는 박혁거세가 시조라고 전해져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라 사록에 6천의 촌장들이 모여 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다가 박혁거세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전해집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석타래 그리고 기말지의 후손들 그래가지고 박씨 석씨 김씨가 번갈아 가면서 신라의 왕위를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번갈아 가면서 왕위를 차지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왕의 힘이 그쵸 약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약했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이제 뇌물 마리깐 때가 되면은 김씨가 왕위를 독점적으로 세습을 하게 되어집니다. 김씨가 왕위를 독점적으로 세습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 네 이제 너무 잘하죠. 그렇죠? 왕위를 독점적으로 내 자선에게만 물려주겠다라는 것은 맞아요. 왕의 힘이 그만큼 안정적이고 세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왕위를 우리 집안이 다 가져간다고 할지라도 다른 집안에서 다른 성씨에서 감히 뭐라고 말을 못하는 그 정도의 힘이 가졌다는 것이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합니다. 마립간. 아직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않고요. 뭐 박격거세 거서관, 남의 차차웅, 유리 이사금 이런 식으로 뭔가 이 제사장 아니면 연장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가 마립간은 좀 더 정치적으로 여러가지 말뚝 중에 으뜸가는 말뚝이다. 이런 뜻. 여러가지 다양한 뜻으로 해석이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좀 정치적으로 힘이 센, 우두머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칭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게 되어지고요. 또 이 네모랑 때 중요한 일이 뭐가 있었죠? 맞아요. 고구려의 관계토 대항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죠. 외구들이 쳐들어왔어요. 경주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신라의 한복포였던 경주까지 쳐들어오게 되어지자 이 외구를 무찌르기 위해서, 아니 외구로부터 외구를 막기 위해서 누구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맞아요. 고구려에 있는 관계토 대항에 도움을 청했죠. 관계토 대항에 군대를 보내줘서 외구를 무찌르게 되어지고 외구가 가야 지방으로 도망간다고 했습니다. 관계토 대항의 군대는 가야까지 쫓아가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관계토 대항의 입장에서는 내가 너희들을 도와줬지. 내가 너희들을 살려줬잖아.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에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에 관계토 대항의 군대가 머물게 됩니다. 그 관계토 대항의 군대가 머물렀음을 알려주는 유물이 바로 이 호우명 그릇. 호우가 뭐예요? 호우는 관계토 대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의면영 국강상 관계토 지호태왕 후 우십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의면에 있었던 이들의 말씀인데 이 그릇을 통해서 당시에 고구려하고 신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유물로 이 호우명 그릇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호우명 이 글씨가요. 그릇의 밑에 부분에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증왕 볼까요? 지증왕 때 가게 되어지면 국호를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 신라라고 하는 국호를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리깐 이런 증오에서 중국식 왕명이 왕, 왕. 왕이라는 증오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왕의 힘이 좀 세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식인 증오인 왕이라는 증오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우산국을 정보를 합니다. 우산국 어디죠? 아, 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잘 대답해 줬듯이 우산국은 바로 울릉도입니다. 자, 울릉도를 정보를 하고요. 지방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바로 이 지증왕 때 있게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지방제도를 정비한다는 얘기는 행정구역들을 조금 정비했다는 것이 되겠고 또 하나 더 한다는 우경. 우경을 이용해서 농사를 장려했다고 해요. 우경은 뭘까요? 아니요. 그렇죠. 농사지을 때 소를 이용하는 거예요. 소. 땅을 간다고 생각할 때 사람의 힘이랑 소의 힘이랑 누가 더 세요? 그렇죠. 가끔은 사람 중에 소보다 힘이 센 사람도 있겠지만 소의 충륙을 이용한다면 땅을 더 깊게 갈게 되어지고 깊게 갈아서 씨앗을 깊게 심으면 훨씬 더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잘 자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지증왕 때 우경을 한다는 것도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만화 잠깐 볼까요? 우산국 정벌하러 걷던 이사부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삼척 가봤는지 모르겠어요. 삼척에 보면은 삼척 설비치라고 하는 리조트 위쪽에 보면은 이사부 사자공원. 사자공원. 거기가 이사부가 실제로 삼척에서 우산국 정벌하러 시작했던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화를 보면 항복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옆에 모이시고 갔어요. 그렇죠. 사자를 싣고 갔다라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죠. 너희들 항복 안 하면 이 사자 너희 울릉도에 다 오산국에 풀어버릴 거야. 그럼 너희들 다 잡아먹히겠지. 그러자 옆에 있는 울릉도 사람들 어, 불쌍하게요. 어, 저런 짐승은 처음 봐. 하면서 항복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사자가 무서워서 항복했던 오산국 사람들. 아, 근데 선생님도 약간 궁금한 게 생기는데 당시 우리나라에 사자가 있었을까? 사자는 이렇게 아프리카 초원에 사는 짐승. 호랑이면 좀 이해가 가는데. 아, 이거 선생님도 좀 찾아봐야겠다라고 내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못 찾아봤네요. 좀 찾아볼게요. 자, 그 다음엔 법흥왕입니다. 법흥. 그래서 법흥왕이라고 해서 이때부터 약간 불교식 왕명을 사용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법흥왕은 병부를 먼저 설치합니다. 병부를 설치한다는 얘기는 요즘으로 치면 뭘까요? 네, 맞아요. 국방부를 설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는 귀족들도 아직 신라 귀족들도 자기의 독자적인 그런 군대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군사권들을 하나, 왕 밑에 있는 병부로 모은다는 얘기는 각각 나눠져 있는 군사력들을 왕을 중심으로 모은다라는 것이 되겠죠. 왕의 입장에서는 왕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군사력을 지휘하는 부서를 만든다. 군권을 장악한다라는 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율령, 법을 반포하고요. 관등제, 그렇죠? 시행하고 관리 등급을 또는 관등제를 시행하고 또 불교를 공인합니다. 불교를 공인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래도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신라가 가장 늦게 불교를 공인하게 되어있죠. 당시에 선진직이었던 중국보다 제일 멀리 떨어져 있던 것이 바로 신라이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그리고 워낙에 토착 세력 그리고 토착 종교의 힘이 셌기 때문에 불교를 받아들이기까지 가장 늦은 시간이 걸리기도 했고 불교를 받아들이는데 이차돈이라고 하는 사람의 승교가 필요했죠. 이차돈은 법풍왕이 제일 아끼던 신하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신하, 이차돈의 목을 딱 자르자 하얀 피가 솟구치면서 꽃비가 내렸다. 그래서 부처님이 살아가시는 걸 알고 믿게 되었던 다른 귀조들이 받아들였다 얘기하지만 한편으로는 불교공인의 이런 이차돈의 승교 이야기를 통해서는 그만큼 왕이 자기가 아끼던 신하를 내어주면서 죽이면서까지 불교를 받아들여 했던 것만큼 좀 당시 신라 사람들, 신라 귀족들은 불교 받아들인 것을 그만큼이나 꺼려했다.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한 금강가야를 병합했던 것이 바로 법풍왕 때, 그래서 금강가야를 폭속시키면서 영토를 확장시키게 되어지고 이때 금강가야 왕족으로서 신라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라고요? 김유신 집안, 김유신 집안이 이때 들어와서 김유신이 신라에 자리를 잡게 되는 이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신라의 최고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진흥왕이 되겠습니다. 진흥왕은 먼저 화랑도를 개편해서 화랑도 조직을 개편해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국가적인 조직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진흥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역을 차지해요. 한강역을 어떻게 차지했죠? 네,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백제의 성왕과 합치, 힘을 합쳐서 고구려가 전투를 벌여가지고 한강역을 차지했지만 그 다음에는 네, 맞아요. 성왕을 들이쳐가지고 오히려 관상선 전투 그러니까 이렇게 뒤통수를 맞은 성왕이 신라와 전투를 하기 위해서 오던 중에 오히려 관상선 전투에서 외복되어 있던 신라군에 의해서 전사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죠. 자, 그 다음에는 대가야를 정복합니다. 대가야. 금강가야가 벽봉왕 때 정복되었다면 대가야가 정복되어지고 쭉 위쪽에는 함흥평화 지역까지 진출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순수비를 건립합니다. 순수비. 순수비는 뭘까요? 자, 순수비는 순수하다. 그러니까 황제가 자기 땅을 돌아보는 것을 순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땅을 넓히고 요즘 같으면 뭐 할까요? 내가 땅을 이만큼 차지했어요.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한 다음에 그 지역에 내가 돌아봐. 다 뭐 할까요? 다 모여, 모여, 모여. 인증샷 짓자. 체크! 하겠지만 당시에는 뭐 사진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그렇게 중요한 것들을 남기기 위해서는 비석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흥왕은 자기 땅을 돌아보고선 크게 4개의 순수비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4개의 순수비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그렇죠. 여기 있는 거. 첫 번째 위에 함경대가 마울형비, 그리고 황초령비, 그리고 여기에 북한산비, 그리고 여기 상령비. 그래서 4개의 순수비를 세우게 되어지고요. 그 외에 중간에 있는 단양에 있거든요. 단양 적성비라고 하는 것도 진흥왕 때의 중요한 비석으로 알려져 있죠. 이 단양 적성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양한 휴게소 뒤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양한 휴게소 가게 되어지면 한번 뒤로서 한 10분 정도 올라가면 있으니까 살펴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영토를 통해서 이런 비석을 통해서 진흥왕의 영토 확장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고 이런 남아있는 비석들을 통해서 당시에 연구할 수 있는 기중한 토대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가야까지 좀 보도록 할게요. 가야 가야는 전기가야연맹과 후기가연맹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전기가야연맹은 금강가야 중심으로 연맹이 형성되어지고요. 우수한 제철기술, 특히 가야 그 앞시기에 변환이 워낙에 철이 많이 생산되었던 지역이죠. 이어서 가야도 그 지역이기 때문에 우수한 제철기술이 가지고 있고 중계무역, 낙랑가, 외와 사이서 중계무역으로서 언성했던 나라가 가야합니다. 근데 전기가야연맹이 붕괴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어떤 사건이었죠? 저 오늘 몇 번 얘기했죠.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어져요. 대물마리깐 내물왕 때에 신라에 쳐들어왔던 외국들이 광개토대왕의 군대가 오니까 어디로 도망갔어요? 가야로 도망갔어요. 금강가야 지역으로 도망가서 광개토대왕의 군대가 금강가야 지역까지 쳐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가야가 멸망 망한 건 아니지만 힘이 상당히 약하게 되어지고 전기가야를 이끌던 금강가야가 세약해지고 안쪽에 있는 내륙 쪽에 있던 대가야가 후기가야연맹을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신라 법흥왕 때 금강가야가 멸망되어지고요. 신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신라 지등학 때는 대가야가 아예 신라에 복석되어지면서 신라의 편입이 되어집니다. 이후에 김유신 지방 같은 경우는 신라에서 큰 역할을 하기도 하고 많은 가야인들이 일본이나 이런 지역으로 넘어가서 문화를 전파해주기도 하는 등 문화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